센터가 찬이니까 찬이가 해줘라 오케이! 5, 6, 7, 8 딴딴 따다다다 쿵쿵 착착 뚱뚱 따다다다 쿵 왜이래? 왜이래? 아 빠른다 오케이 좀만 천천히 6, 7, 8 딴딴 따다다다 쿵쿵 착 딴딴 따다다 쿵쿵 쑥 뚝뚝쿵 얘들아 집중 네! 우리 지금 인트로가 안 맞아 인트로 근데 시작한 게 진짜 임팩트 있게 빡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각자 스타일이 있지만 팔 각도 진짜 제 19인처럼 잡아줘 다들 네! 팔에 힘 빡 줘야 돼 진짜 힘 빠지면 안 돼 오케이 5, 6, 7, 8 깡깡 다시 깡깡 다시 얘들아 힘 좀 줘라 네 뒤에 다 보여 얘들아 안 보인다고 대충하면 힘이 안 받아 네 힘 다 빠진다고 다시 5, 6, 7, 8 칸칸 따라따라 탄 탄 너무 안 맞은데? 유닛으로 좀 뭉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렇게 정의로 나와도 되게 깔끔하고 멋있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촬영 생각하고 어때요? 난 다 같이 했으면 난 다 같이 했으면 만약에 이게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잖아요 아... 아... 그래서... 우리 사실 17명 무대가 자칫하면 산만해 보일 수 있거든 아... 팜팜 따다다다다 캉캉 앤아 이 다인원을 선택한 게 미스인가?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됐어요 지금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 얘들아 약간 한 팀 안 같아 티오 친구들도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다인원 가지고 이렇게 군무를 선택했잖아 우리가 네 서로 믿어서 해준 거야 진짜 내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내 옆 사람은 잘하고 있겠구나 앞 사람은 잘하고 있겠구나 뒤에 사람은 잘하고 있겠구나 이게 있어야 우리가 맞출 수 있어 이 안무를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지금 티오 베리베리지만 이 콜라보 할 때는 우리는 한 팀이야 얘들아 네 5, 6, 7, 8 칸칸 따라다라 다시 5, 6, 7, 8 칸칸 따라다라 탕 탕 얘도 같이 탁 탁 데려가야 돼 빵! 빵! 좋아! 빵! 앤! 따! 앤! 땅! 땅! 앤! 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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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한 팀으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멋있게 즐기고 1등까지 해서 꼭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미님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주